안녕하세요 아미입니다 오늘은 훈제통돼지랑 불닭볶음면 준비해보았습니다 체다치즈 싸먹을거고 계란 반숙 구웠고 치킨무랑 머스타드소스 이렇게 준비해보았습니다 음료는 콜라 마실게요 맛있게 잘먹겠습니다 surpass by ynth 치킨무 아 치킨무 치킨무 우유 아르바이트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경향이 polynom이입니다 거의 다 먹으면 더 많은데 정말 맛있네요 그건 저건 정말 고소해요 정말 맛있다 왜냐구 너무 맛있게 잘 먹으면 안져서 그냥 집이 멀리 살고있어요 와 부드러워 컵 Krn 야맛 야맛 다 Sno 해장 야맛 먹기 제가 이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먹었어 그니까 이 아이스크림이 멀리서 먹는다 하아 깜짝놀놀 고춧가루 고춧가루 꿀맛 체다 치즈에다가 싸먹어요 이번엔 계란에다가 싸먹어봐요 이번엔 계란에다가 싸먹어봐요 와우 바삭바삭 고춧가루 계란 시 travels 시즌 시즌 erzählen 시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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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넉한 것 같아요 두껍기 라스트 이것은 사거리와 . 죽는 따뜻한지.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훈제 통삼겹에다가 불닭볶음면 같이 먹어보았습니다. 오리든 돼지든 훈제로 된거는 무조건 머스타드 소스 찍어 먹어야 돼요. 이 머스타드가 다 있네.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불닭볶음면을 치즈에 체다치즈에 싸먹잖아요. 그러면 안 맵고 더 고소해요. 진짜 맛있었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는거 먹고 좋은 밤 군밤 되세요.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